서각 있는데 저런 궁에 어떠한 사람이 가게 되면 저런 운명을 받는다는게 구성하게 나름대로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올해 여기 써놨지만 2019년 운세에서 내년도 운세입니다. 내년도 운세에 만약 칠적인이 간다 그러면 칠적이라는 분이 간다 하면 그분은 저기 써있는대로 사업이나 거래, 교제, 결혼 여행, 해외 관련, 일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칠적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되겠죠. 칠적은 어떤 분이고 다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2000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1900년도에 출생하신 분인데요. 1900년도에 출생하신 분이면 1900은 빼고 뒤에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1965년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6과 5를 더하면 11이죠. 11을 다시 한 번 더하면 2입니다. 그죠? 단단으로 그러면 10에서 2를 빼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분은 800조성이나 2입니다. 모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1965년생이라고 하면 그러면 1900은 빼고 65만 남죠. 그것을 단단으로 6과 5를 더하면 11이죠. 그걸 다시 1과 1을 더하면 2입니다. 2가 나오면 그 2를 10에서 뺍니다. 예 무슨 그렇게 빼면 그냥 자신의 본명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본명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명성 지금 8이라 그랬죠? 네. 8이라는 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궁궁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왕이나 성주 독재자 답답하고 사면초가 실수미스 저승주궁 자 이분이 만약에 8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개업을 한다거나 예? 아니 소속이요 승궁 승궁 내년 예? 아니 내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분은 800이라는 분은 중국에 계시는데요. 5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저건 원래 기본 숫자가 5라는 뜻입니다. 그건 이제 조금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거 보시면 좋은 건 많죠? 왕이고 성주구 독재자고 그렇죠? 우리 청와대에 가시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기세를 누리면서 왕과 독재자고 세상의 책으로 살죠.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서서히 어떻게 되십니까? 서서히 답답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미수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하나의 기운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리라고 하시는 분 1965년생이 내년에 만약 사업을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개업을 하신다 그러면 잘하시는 일일까요? 못하시는 일일까요? 답답한데 빠졌는데 하시는 욕이 있는 것처럼 실수 미수도 하시기 좋잖아요. 그렇죠?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년도에 구라고 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구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같죠? 구라고 하시는 분 구라고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윗사람, 경찰서, 관성, 대기업, 공무원, 사장, 회장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사업이 되시 않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보는 게 구성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왜 여기가 오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게 옛날 그거 보면 하도 낙서 뭐 이런 말씀 아시죠? 거기서 낙서가 낙서, 후천, 낙서, 구군, 팔괴도라는 게 있죠. 후천, 낙서, 구군, 팔괴도에서 여기 보시는 지금 여기 괴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건구, 감구, 간구 이런 것들이 괴명이죠. 그죠? 그 괴가 괴로 했을 때는 중궁을 빼고 팔괴고요. 중궁을 집어넣으면 구궁입니다. 그래서 후천, 낙서, 팔괴, 구궁도에서 비롯된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여기 써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전부 각각 기본적으로 기본 도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여기에 쓴 것은 연도별로 구성이 움직여서 각국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움직이는 것만 하나 더 알면 쉽게 되겠죠. 그죠? 그럼 올해는 무슨 년이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올해는 2000년도입니다. 2018이잖아요. 2000년도 태어나신 분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2000년도 계산은 조금 달라요. 2000년도에 계신 분은 20을 없애고 거기에 아까는 1900을 없애고 10이라는 걸 넣었는데 여기는 9를 넣습니다. 그러면 18이니까 1과 8를 더하면 얼마예요? 9 9에서 9를 빼면 0이죠. 0은 이게 구성하기 때문에 9입니다. 그쵸? 그쵸? 그니까 올해 2019년은 이게 2019년이니까 2019년은 9에서 19를 또 더하면 얼마예요? 19를 더하면 10 10을 다시 1 더하기 0하면 1 그럼 9에서 2를 빼면 8 8 그쵸? 그래서 내년도가 8이 되고 그 숫자가 궁궁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포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성하기입니다. 그러면 뭐 좀 재미 금방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해보면 그렇게 안 어렵잖아요. 그쵸? 숫자만 잘하면 되고 뭐 단순하게 산수만 잘하면 되지 뭐 그쵸?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산수만 잘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9개 궁의 뜻만 잘 아시면 쉽게 체득할 수 있는 항문이 구성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학을 배우신 분들이 많고요. 여기 저랑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됐으니까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제일 운세가 좀 나쁘신 분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한 번 남겼습니다. 쭉 보시면 뭐 일백투성이 이렇게 쑥 써있는데 이흑토성이라고 보시면 강궁에 암이라고 써있고요. 오황토성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나쁜 게 오황 암 파 3개인데요. 이육 이육이라는 분은 이육이라는 분은 암과 오황이라는 나쁜 걸 두 개 가졌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팔백투성이를 보면 저기 중궁하고 암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죠. 중궁이 곧 오황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두 분은 좀 나쁘겠죠. 파라고 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칠적금성이를 보면 손궁에는 파라고만 되어있죠. 그죠. 그럼 팥살은 뭐 깨지는 거고 안검살은 뭐겠습니까. 안검살은 어두울 암자니까 운세가 어둡다라는 것도 되지만 실제 안검살은 무슨 뜻이냐면 어두운 곳에서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때리는 살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 가는데 나를 딱 때렸어. 못 피하죠. 그럼 그것은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받는 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팥살은 층입니다. 층. 우리 말하는 영역에서 말하는 층입니다. 그럼 층은 충돌. 그 결과로 뭐해야 되죠. 깨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19년 운서를 좀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애운 결혼인데요. 현재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연애 결혼 또 뭐 요즘은 하나 더 있죠. 뭐까지 있죠. 불륜. 그렇죠. 불륜도 하나의 연애라고 봐야죠. 그렇죠. 나쁜 연애지만. 무슨 얘기. 재혼. 그렇죠. 재혼도. 그렇지. 뭐 어차피 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인간은 왜 혼자 못 살아요. 못 사는 이유. 혼자 살고 쓰러져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없어져 보세요. 그렇죠. 이걸 이걸 남자라고 치고 이게 여자라고 칩니다. 그냥. 이 여자분들은 조금 좀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역학을 배우시다 보면 여자가 조금 남자보다 조금 억울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남자니까 이렇게 서 있고요. 여자가 딱 기대해 주잖아요. 이 여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야지. 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티목이 없었으니까 쓰러져야죠. 이거 혼자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못 살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애인자도 있어야 살죠.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 혹시라도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짝을 찾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혼은 결혼은 뭐 이렇게 쏙 섰는데요. 자 아까 여기서 여기 쭉 한 번 한 번만 읽어보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결혼은 저는 주로 손궁에 자신의 본명성이 동해한 연월과 이렇게 썼죠. 또 자신의 본궁에 사롱목성이 피동해한 연월에 이루어진다. 말으로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가서 지금 요것도 그냥 그렇습니다. 자 아까 손궁이라고 그랬죠. 여기 여기에 거기에 가면 이렇게 교제 결혼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가면 누가 본인이 그 본인이란 말은 아까 몇 년생은 계산을 하면 나온다 그랬죠. 누군가가 뭐 나 자신 잘 계산 못하겠다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몇 년생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다 아세요? 네? 진짜로요? 네? 그럼 칠적금성 손 들어보세요. 네? 아 예. 딱 확실하게 아시네. 칠적금성은 올해 어디가 있어요? 66년. 여기가 있네요. 그죠? 손궁에 가있잖아요. 요게 손궁이죠. 그대로. 그죠? 그럼 칠적이 지금 손궁에 가있잖아요. 그럼 칠적이면 어떤 걸 하게 돼요? 이런 거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거래 교제결혼 여행회여 관련 연예운에서 교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제를 잘 하고 나면 그 결과로 결혼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세금을 보시면 돈 금융경제 먹고 놀고 즐길 빚소비사치 이렇게 써있는데 자 우리가 회식자리에 가서 열심히 먹고 놀다가 기분이 동화되면 어떻게 되죠? 남녀가 11명에서 놀다가 기분이 동화되면 2차를 갈 수도 있고 나이트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즉석 연예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연예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시작을 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교제를 소개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잘 먹고 즐기고 놀다가 2차까지 가서 나이트 가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더욱더 좋아서 밀리 가는 거죠. 밤늦게 자시잖아요. 자시면 집에 가서 잘 시간이죠. 집에 가서 안 자고 그죠? 나이트가 끝난 다음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섹스 임신 자식 이런 게 써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3개 궁이 하나 둘 이 3개 궁이 연애, 결혼, 애정에 관련된 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올해 여기에 갔다. 또는 오후 이번 달에 여기를 갔다. 또는 오늘 여기에 갔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진 거죠. 요렇게는 되게 쉽지만 그죠? 그냥 뭐 그러면 쉽게 이제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분이 와서 나 저 남자친구는 오늘 만나게 됐는데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만나면 좋겠어요? 여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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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물어봐야지. 어떻게 될 거냐? 처음 만나냐? 그럼 어딜 물어봐야 돼요? 처음 만나면 여기를 가르쳐줘야지. 그죠? 근데 조금 좀 진행이 됐다. 그럼 어딜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 그죠? 여기 되는 날 그지? 본인이 거기 가는 날 좀 많이 진행됐는데 아직 그 뭐 저 뭐 좀 좀 좀 깊은 관계가 안 됐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날을 가르쳐줘야지. 그죠? 이렇게 하면 만약 거기 가서 잘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손님이 갑자기 성적이 증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듣죠?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자 내가 여기를 가거나 그지? 그지? 실적이신 분은 지금 올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가면 상당히 좋을 텐데 여기 보면 옆에 파란 글자가 딱 붙었죠? 이거만 없으면 진짜 좋은 건데 그죠? 이거 뭐예요? 아까 그 말씀 파는 아까 총이라고 했잖아. 나가다가 어떻게 된다? 깨지잖아요. 처음 충돌하고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나 안 하셔야 되나 그죠? 특히 실적이 여자라면 여자라면 파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파는? 여자에게 파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니 이혼보다도 아니 그거보다도 같이 만나서 연애를 했어. 그죠? 교제를 했어요. 그럼 팥살이 꼈다는 건 뭐냐 하면 연애가 급속도로 진전됩니다.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진전되면 우리 옛말에 어떤 게 있어요? 빨리 끓는 냄비는? 빨리 식는 것 같다. 냄비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분은 남자는 뭐 요즘은 여자도 안 그렇다 그러던데 하여간 모르겠어. 저는 조금 보수적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 같이 잠을 잤다고 쳤을 때 그것이 깨지는 충격이 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더 조심해야 되고 남자도 남자도 보면 팥살이 먹으면 어때요? 팥살이 먹으면 힘들어서 돈 쓰고 다 했는데 깨지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 그죠? 아까 손 들어오신 분 오래 연애를 하시긴 하시는데 조금 좀 조심 이게 자꾸 클릭하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100이신 분은 어떠세요? 100이신 분? 그냥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개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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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묘생이 100입니다. 알아요? 어디 갔어요? 태동에 갔죠? 태동에 갔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연애하라고 그죠? 그것도 돈도 쓰면서 그죠? 여기는 돈도 들어오고 돈도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여기 유라고 써있죠? 유 유는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인가요? 가을 특히 추석 가을 추석 그러면 과일이면 가을이면 모든 것이 뭐예요? 막 상류잖아 통상화 익은 거 팔면 돈이죠? 기분 좋으니까 추석이라는 잔치를 하죠? 그러면 돈을 벌고 쓰고 그 사이에 남는 건 뭣밖에 없어요? 기쁨 그죠? 기쁘잖아요 아니 돈 쓰면 안 기쁘요? 그죠? 기쁘게 쓰고 또 기쁘게? 썼으니까 나간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아 사람 만나서 그죠? 그래서 연애가 발생되고 그것이 과도하면 뭐가 돼요? 빛 섭취 빚지는 거죠 빚지는 것도 능력이죠? 그죠? 빚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없죠 그죠? 그럼 120분은 여기에 갈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러면 뭐 있는 분은 추가 하나 하시면 되고 없는 분은 하나 생기면 되고 좋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신 분은 4죠? 그죠? 4는 여기 왔죠? 그죠? 그죠? 여기 왔잖아 감붕에 4이신 분은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원하지 않게 어디론가 갈 수도 있죠 그죠? 아직 때가 안 되어있는데 이런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조금 조심하시라는 얘기지 4이신 분은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란 식으로 지금 이제 연애운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여기서 결혼운은 주로 손궁에 자신의 본명성이 동해한 연월과 그랬는데 동해란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그 궁에 간 것을 동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본궁에 사로웅성이 피동해한 연월 시동해란 말은 뭐냐 하면 내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자 일백수정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일백수정은 지금 태궁에 동해를 했고요 일백수정의 몸은 어디인가요? 아까 원래 있었던데 여기 요게 일백수정의 몸에 본궁이라 그럼 여기죠? 여기에 사가 왔죠? 이분은 태궁과 태궁이라는 문명과 사아라는 문명이 따라온거지 그지? 그러면 태궁은 아까 태궁은 먹고 즐기고 연애하고 하는거고 사아는 교제 결혼하는거죠 그러면 따불로 왔네요 그죠? 따불로 왔어 그러면 한 50%는 하시겠지 그죠? 올해 한번 기대해보십시오 아까 말씀 일백 개인여색 그죠? 동해와 피도회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조금 아시겠죠 연애우는 주로 태궁에 자신의 본명성이 동해한 연월과 즉 태궁에 내가 갔을 때와 자신의 본명에 그건 각자 다르니까 거기에 실적본명이 피동해한 연월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본명성이 감궁에 동해하거나 자신의 본명에 일백수성이 피동해한 경우에는 임신해서 결혼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죠? 임신해서 결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50%요? 어떤 누가 그렇게 천기누서를 하셨나요? 네 천기누서를 받습니다 거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임신해서 결혼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면 딱 뭐라 그러나요? 남자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에 뭘 했다 그랬냐 쉽게 얘기해서 그게 다 훨씬 강한 표현이죠 여자는요? 여자는 뺏겼다 그러죠 그냥 그죠?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지만 뺏겼다 그래요 그죠? 실제로는 남자가 뺏긴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남자가 뺏긴 것 같은데 여자가 뺏겼다 그럽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본명성이 감궁에 동해하거나 자신의 본궁에 일백수성이 피동해한 경우에는 임신해서 결혼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 쉽다 2019년도에는 여기 썼죠 제가 실적금성인이 아까 어느 분이 실적금성이라고 했어요 손궁인데 잘못 쳤고요 동해하였으며 자신의 본궁에는 또 일백수성이 피동해했어요 7위 자리엔 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으나 손궁에 파살을 맞았다 그러니까 깨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백수성인도 태궁에 동해하고 사롱 목성이 피동해하였으니 결혼하거나 연애할 수 있다 사롱 목성인도 감궁에 동해하고 칠적금성이 피동해하였으니 결혼하거나 연애할 수 있으나 칠적금성에 파살을 맞아 조심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때요? 1,4,7 가지신 분들이 올해 그렇죠 1,4,7 1과 4와 7이라는 본명성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연애를 하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바람을 피시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축하할 만한 일인가요? 축하해야죠 왜요? 아니 결혼 연애는 축하하라는 일이고 저기 바람 피는 거는 언제까지는 축하해요? 안 들키면 될까요? 들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지켜보십쇼 지켜보십쇼 자 이제 갑도 넘어가겠습니다 내정법인데요 자 그거는 오늘 일을 제가 아마 오늘 일을 했나? 검색해보겠습니다 오늘 일입니다 오늘 일이죠 제가 오늘을 아마 오늘 타는 일이라고 써보시면 오늘 타는 일이라고 써보시면 자 내정법은 당일만 이렇게 써놨죠 오늘 오늘의 구성반을 폈다는 얘기죠 오늘의 구성반을 딱 피면 이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 도사폰에 영업사원은 아닌데요 도사폰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까시면요 3만 6천원 정도 하시면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까시고요 네 지금은 잘 안 깔릴 겁니다 구글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할 때 우리 저쪽 핸드폰 가맹점에서 하잖아요 걔들이 빨리 개통하려고 전혀 멋대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집어넣어가지고요 내가 나중에 필요해서 깔으려고 그러면 비밀번호 아이디가 안 맞는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그쪽 가서 하시든가 아니면 저기 다시 가입해서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지고 다시 깔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요게 됐는데요 내전법이란 건 뭐예요 딱 보시면 올레자 정황정자 법이자 그렇지 오는 사람의 정황을 아는 법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누가 왔다 그 인간이 뭣 때문에 왔는지 내가 먼저 알고 먼저 답을 전했는데 답을 던졌는데 그것이 맞으면 뭐예요 대박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그치 그거까지야 뭐 내가 다 맞추라는 법 없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 백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구성학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뭐 뭐라해 그렇게 뭐 다 맞춰야 된다는 기담감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볼게요 좌쪽 보면 구가 손궁에 와 있죠 그죠 그럼 구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손궁에 관한 일로 왔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손궁에 관한 일이 뭐겠습니까 사업 거래 결혼 교재 해외여행 좋은 일로 왔을까요 나쁜 일로 왔을까요 아니요 나쁜 일로 오 예 아니 좋은 일에 자기 돈 내면서 물어보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예 여기에 안파가 없지만 그 사람이 물으러 왔을 때는 나빠서 오는 겁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가는 데 가서 봐요 돈까지 내면서 안 봐요 그죠 몰라 쉽잖아요 그럼 오한투성이 왔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아까 설명하셨죠 리궁 강동 그래 어디야 인간으로 따지면 네 균형 아씨 가르치숫 네 거기 궁이구요 양쪽 이거는 다리에요 다리 다리 이렇게 안 봉사까지 오거든요 그럼 못 땜었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로 육이라 왔는데 애기를 잘 낳을까 못 낳을까 땜에도 왔고 또 분류로 지금 들킬까 말까 엄청난 문제가 돼서 온 거죠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기 때문에는 안 올걸요 애기 때문에 병원 갈걸요 그렇지 그래도 와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고 만약에 이제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아니 참고 내가 잘못해 제가 이런게 잘못해 5 5는 여기가 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학문 이런걸로 왔겠죠 근데 잘돼서 왔다고요 아니잖아 뭐 땜에 왔을까요 저 요번 올해 박사학기 받을까요 뭐 이런걸 물어보러 왔겠죠 그죠 뭐 속상히 받을까요 아니면 공부 잘해서 뭐 학생같으면 학교 갈까요 뭐 이러고 오겠지 그지 자 여기 왔어 그럼 여기는 이제 볼게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자 요건 머리구요 왼쪽 팔이고 오른쪽 팔이에요 자 오른쪽 팔이 일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일하는 궁이죠 그러면 일하는 궁이야 그리고 여기는 엄마 궁이에요 본 궁이라 엄마 엄마가 일을 많이 합니까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합니까 엄마가 많이 합니까 아버지는 큰일만 하고요 쉬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애 보고 하루 종일 작은 일로 아주 삽니다 이게 유명이네 이게 근데 그냥 팔이 가져왔어요 일이 깨졌나요 가정이 깨졌나요 그리고 또 자 엄마 처가 있는 데가 가정이죠 아부지가 있는데 가정 아니죠 엄마나 처가 있는데 가정 우울게요 그럼 팥살이 있으니까 어때요 엄마가 아프거나 참 전전하신 분들만 왔어 가정이 깨지거나 는 왜 안 나오죠 가정 궁이잖아 가정이 깨지는 문제로 왔죠 그죠 남자 같으면 처가 어디다니 처궁이잖아 처가 도망갔거나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거 하시면 좋은 사람이 어디인가요 좋은 사람이 어디인가요 나쁜 사람이 어디인가요 나쁜 사람이니까 나쁘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그죠 그런 걸 모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 그지 325년 뭐 때문에 왔어요 700원 아니야 제일 먼저 돈 돈 문제로 없겠죠 제일 먼저가 돈이잖아요 돈 금융 나 좀 대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걸로 왔겠죠 아까 그거는 이제 저거에 한정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 인간만 위해 한정돼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돈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죠 뭐 열의 문제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여기는 철형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는 여기에 보면 아까 요라고 붙어 있었어요 요 요는 아침이죠 네 우리 아침은 어떤 시간이죠 일어나서 무엇인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그리고 또 봄이죠 그럼 봄에는 희망찬가요 아니 희망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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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찬죠 봄에는 그냥 올해는 내가 반드시 원한다고 어떤 일이든 할 거야 그리고 딱 하죠 딱 그리고 한 5월 6월 10월쯤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역시나 그리고 말이죠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희망이죠 800이 왔으면 희망차게 못한다 그럼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 중에서 희망찬일 개업 개업 개업하는 거 승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발전하는 거 이런 거죠 뭔가를 이렇게 막 걸려놓고 이런 거 자 봄은 누구에게죠 봄은 봄은 누구에게죠 여자에게죠 왜 이유 이유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봄에는 여자들이 바람이 났다 이렇게 아 따뜻한 바람이 와서 그럼 남자는 안 따뜻한가 그치 남자도 따뜻하잖아요 그렇지 예 나가고 싶은 건 맞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여자분들은 집안에 있었죠 네 근데 봄이 되면 이제 야금야금 어디로 어디로 와요 봄에 나무를 치면 물이 오른다 그러죠 봄에만 거들가지 피리가 되죠 봄에만 됩니다 딴 데는 안 됩니다 안 틀어집니다 그게 왜 틀어지는지 아세요 물기가 가득 차서 틀으면 딱 돼요 그래서 쭉 빼면 피리가 됩니다 시골에서 사시지 안 사신 분들은 몰라 시골에서 살아도 요즘 사신 분들은 몰라 네 저 정도 나이가 돼야 알죠 네 우리 여기 아까 선생님보다 제가 어리지만 저도 꽤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숙하까지는 없고 지금 숙하는 날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씀 여기 보면 여기가 아까 오른발이라고 했죠 오른발은 주로 어떤 뜻이죠 강력한 발차기 그쵸 큰일 그쵸 여기가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왼발은 이쪽이 발차기를 하는데 왼발은 뭐가 되나 왼발이 없이 오른발로 발차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축 축 축이란 말이야 인체 축은 어딘가요 허리 허리 허리가 축이잖아요 허리 등뼈 이런게 축이잖아요 그쵸 척추 관절 등 허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궁으로 온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왔다 이 사람이 왔으면 일하는 데가 어디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직장 직장 그쵸 그것도 큰 직장 큰 직장 여기는 작은 직장 여기는 대기업 공무원 여기는 중소기업 그치 일하는 데가 좀 다르니까 그럼 직장일 때문에 왔다 그러면 뭐 직장에서 좋은 일로 왔겠어요 아니잖아 나쁜 일로 왔잖아 그치 뭐 직장에 지금 민재 가져와 안 잘리고 다닐까요 뭐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아까 여기 말씀드렸고 여기 오면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인체로 얘기하면 척추고요 그 지구로 얘기하면 산이야 산 그치 산맥 이런게 척추잖아요 산을 한번 보세요 산을 우리가 올라가려면 힘이 드나 안 힘드나 힘들지만 올라가면 어때요 아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치 야후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면 기쁨이 있는데 올라가기까지가 힘이 든거지 힘이 드는 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내와 끈기로써 차곡차곡 올라가야 된다 이런 궁이다 그러면 여기 왔으면 어떤 궁으로 왔어 일하기 힘들어서 왔다구나 올라가고 싶은데 산이 너무 커서 못 올라간다든가 그럼 뭐야 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걸어오다가 지금 산을 딱 만났어 그러면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새로운 일로 바꿔야 돼 전직전업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산이라 그랬죠 산이니까 산과 모양이 비슷한 게 뭔가요 산과 모양이 비슷한 거 건물 그치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대충 설명이 됐죠 그럼 여기 왔어 여기 1번 중국에 왔어 중국은 아까 왕이나 독재자 성주인데 그치?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원래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왕은 요 바깥에 있는 여덟 명의 장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나서지 말고 내가 교통부에 관한 여기 교통부야 왜?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리라 그랬잖아 많이 움직이는데 얘가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자동차란 말이야 계속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동차니까 건설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면 건설교통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면 자기가 직접 하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치? 요즘은 어떻게 해요? 부처 장관을 내버려 두고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대체로? 수석하고 하잖아 수석하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수석들이 세지잖아 그러면 장관은 왜 뽑았냐고 그치? 장관은 왜 뽑았어? 수석은 왜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가면 사람이 답답해지고 사면초받고 그런 거야 그럼 답답해서 왔지 그냥 당신 답답해서 왔구만 딱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저처럼 알주면이 없으면 뭘까 그치? 알주면이 좀 있는 분들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딱 맞았다고 근데 대충 얘기가 잘 맞아요 제가 옛날에 배운 선생님한테 듣기에는 70 내지 80%가 맞는다고 했어요 그럼 다 맞는 거야 그치? 이 세상에 70, 80이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제 묘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운명이라는 게 보통 한 70%를 좌우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숙명이 운명이 한 30%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좌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70%의 운명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책에 있는 건 70%잖아 30%라는 그 개운이 있으니까 근데 70%의 운명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그러면 100% 공부하실 수 있는 분이 뭐 있긴 있겠지만 대충 많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한 70% 정도 70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70에 70을 곱배보세요 몇 프로인가 77이 49 77이 49잖아요 70%짜리 70%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50%라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50%는 맞추고 50%는 못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쵸? 그치? 그러면 잘하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딱 딱 있다가 에이씨 그럼 똑같네 그치? 너 놓고 기아 아니야 사실 기아 아니야밖에 없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기아 아니야를 그냥 하는 거는 단순히 운에 맞추는 거고 그래도 50%라도 학문적인 근거를 갖추고 가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한 90%가면 얼마야? 79 63 63% 대단한 거죠 그쵸? 100%하면 70% 대단한 거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무엇을 주시를 66% 66% 67% 66% 63% 66% 66% 66% 66% 46% 67% 66% 67% 70% 67% 66% 저 결혼을 하더니 자녀가 너무 혼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가지고 접근 안 되는 천부 부정적인 것들은 내정이 안 맞게 되죠.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성이 한 것 같은데. 예예. 기름집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사랑합니다.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려서 할 말씀 하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정도 쭉 써있죠. 지금 쭉 써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아시겠죠. 그렇죠. 또 너무 많이 아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이거 상당히 저 저 저 저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쭉 넘어가고요. 감사합니다. 자. 시기법이 이제 있습니다. 너무 많지. 그렇죠.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종류가 너무 많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별거 없어요. 아까 있던 그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볼게요. 치기란 이렇게 써있죠. 좋은 기운이 모여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장소는 방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위. 방위라는 건 뭐예요. 방위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인 거는 몇 개. 여덟 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위를 제일 작게 얘기하면 4개 방위. 그렇지. 그 다음에 조금 넓어지면 8개 방위. 조금 더 많아지면 12개 방위. 이건 포탭법으로 볼 때 방위. 조금 더 넓어지면 24 방위. 그렇죠. 그러면 이 여기서는 24 방위를 3으로 나누니까 8개 방위. 그렇죠. 지금 저희는 8개 방위를 하는 건데. 자. 좋은 기운이 모여있는 장소를 8개 중에서 하나를 방위를 선택하고. 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좋은 기운이 모여있는 시기. 요거를 연월일시를 모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압니다. 기운이 모여있는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연월일시밖에 없잖아. 우리가 지금 보면 연월일시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다른 시기는 잦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좋은 기운을 취득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내가 대신해준다. 없어요. 안 된다고. 일단 제일 1번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을 머금은 자연물. 물, 흙, 돌, 나무. 자 이거 보면 뭐 뭐야. 물은 수. 흙은 포. 돌은 금. 나 오늘 뭐. 그렇지. 뭐가 빠졌어요. 화는 빠졌죠. 불을 갖고 올 수 있으세요. 불을 갖고 올 수 있냐고. 어떻게 갖고 와. 태양을 어떻게 갖고 와요. 아니 갖고 와요. 가져와서 그렇게 써있잖아. 갔다가 우리 집에 놔둬야 되는데. 그래서 불을 못 갖고 와서 못 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목화 토공수 중에서. 활을 뺀 나머지 4개를 가져와서. 자신의 운세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랬고요. 거리는 42.19억 킬로미터 이상 멀수록 좋고. 42.19억 그러면 뭐예요. 까라톤. 까라톤. 잘하시네. 그치. 뛰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원래는 100리인데요. 100리면 40킬로미터. 멀면 멀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데가 어디일까요. 남아메리카나. 저 아프리카나 쪽. 그 정도 되겠죠. 가면 제일 좋고요. 트래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장 9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치기를. 길을 잡아온다는 얘기지. 기운을. 그렇지? 어디 가서. 나한테 좋은 방위와. 방위에 언제. 여러 일시를 맞춰서 가장 좋은 때에. 그래서 가서 좋은 기운을 얻고. 그 기운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인생에 한번 써보시면. 상당히 좋고요. 이거. 이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죠. 추기법. 그래서. 내년도 거를 제가. 예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럼 보시면. 특징을 딱 보시면. 중궁이 연월일시가 8, 8, 8, 8로 모여있죠. 그러면 각 궁이 전궁이 어떻게 되어있을까? 똑같은 숫자로 모여있겠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식을 못 낳아. 그래서 나는 임신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일로 가야죠. 일이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 임신하는 길. 그죠? 또 나는 이성을 만나고 싶어. 그래도 일을 하고 계겠죠. 일 가는 거예요. 그럼 일 가거나. 그러면 111이 모여있으니까 가장 크게 모여있겠죠. 그 방향은 어디예요? 그렇잖아. 봉, 서쪽. 서쪽. 그럼 서울에서 서쪽이면 대체로 인천 또는 강화도. 그죠? 강화도에 있는 보문사. 괜찮죠? 보문사 주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또 보문사까지 안 가도 전등사. 그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면 40km는 분명히 넘을 거예요. 저희도. 갔다 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으로 하면 6이잖아요. 그러면 자, 나는 여태까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를 잘 못 만든다. 이게 아까 6이 남자라고 그러지 않았나 내가? 안 했나? 안 했어요. 엄마만 했죠. 엄마랑 건이라는 게 뭐야? 건. 건국. 건이 남자잖아요. 아무지가 남자잖아요. 6이 건국에 있는 거니까 똑같이 남자죠. 그러니까 일을 가시면 남자랑 만나실 수 있는 거고. 또. 또 있죠. 또. 또. 그러면 큰 일, 큰 자본 이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돈을 더 벌고 싶다 보면 동쪽으로 가니까 어디? 정동진 그죠? 당릉. 거기까지 갈기 부활하시자 그러면 제 고향인 홍천. 홍천에 가도 수타사라는 좋은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라인이 그렇게 되거든요. 서울에서 딱 보면. 원래는 저 홍천이 워낙 지사가 험해서 홍천 쪽으로 길이 안 뚫려요. 그래서 월주 쪽으로 삥 돌아간 거야. 영동고속도로가. 요즘에 뚫렸죠? 양양까지. 그치? 근데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양양고속도로 가면 순천이 뭣밖에 없어요? 굴밖에 없어. 왜? 굴을 안 뚫으면 갈 수가 없어. 하도 산세가 험해서. 그죠? 진짜 그래요. 그리고 서울, 춘천, 양양고속도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 홍천, 양양고속도로예요. 가는 길이 거의 홍천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춘천은 이만큼 와야 돼.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두 차 있는데 여기 써놨죠? 취기 불가능 방위. 누구나 이렇게 써놨죠? 그럼 암검살이 있는 동북 방위. 암검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동북이죠? 동북? 서북. 서북. 내가 잘못 썼네, 이거. 그죠?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여기 서북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헷갈려요, 제가. 그다음에 오암살이 있는 선암 방위. 여기 저거는 제대로 썼네. 그치? 왜? 여기 가면 어떤 거 봐요? 암검살이 있는데 가면 어떤 기후를 받아오겠습니까? 아까 암검살은 남에게 피해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 갔다 오면 맨날 피해받는 기후만 받아오시는 거지. 그러고 싶으시면 갔다 오세요. 그죠? 그다음에 오암살이 있는 선암 방위. 여기 가면 어떤 방위예요? 오암살을 뭐라고 했어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실수하고. 그러고 싶으시면 갔다 오고. 그치? 그다음에 핫살이 있는 서북방위.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동북 남위죠? 그러니까 두 개 잘못 썼네. 그치? 잘못 썼네. 이 암검살이 있는 동북방위는 맞고요. 핫살이 있는 서북방위 맞고. 어? 쟤도 썼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네. 암검살이 있는 동북방위. 여기죠? 동북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암살이 있는 서방, 서남방위 맞고요. 핫살이 있는 서북방위 맞고. 여기 핫살이죠? 핫살이 있는 동남방위. 여기 핫살 하나만 있어도 못 갑니다. 열흘 시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그럼 어디 어디 가야 돼? 여기. 여기가 정남쪽. 여기 정동쪽. 여기 정북쪽. 그러면 정남쪽을 가면 어떤 기운을 받아보세요? 3위니까. 발전의 기운, 희망의 기운, 또 승진개혁,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런 기운을 받아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정동쪽을 가면 좀 전에 했듯이 큰 활동, 큰 일, 큰 투자 이런 기운을 받아보시는 거고요. 여기 가면 남쪽에 가면 사안을 받아오면 사업.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남쪽으로 임신의 기운이라든가 뭐 식스의 기운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요하게 우리 원래 일이 여기 있었잖아요. 강북에, 강북은 자월과 똑같죠, 자월을. 자월에는 죽죠. 모든 병은 어디서 올까요? 차가운 데서, 어두운 데서 오죠. 병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일도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 예를 들면 임신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가급적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병의 기분을 받아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방은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됐죠. 그죠? 요거 언제요? 요거 제가 연월지도 안 썼는데 4월에 진일만 찾으면 되죠. 양육은 5월이죠, 기사월이면. 그죠? 5월에 어느 하루를 찾으면 돼요. 제가 나중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다 제가 날짜를 안 써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기 불가방이라고 다시 써놨죠. 요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오황 안파는 아무나 못 가는 거고 아무도 못 가는 거고 요거 시기 불가방이 뭐냐면 개인별로 개인별로 못 가는 방이야. 그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정동방에는 아까 육이 있었죠. 육이 신분이 가면 안 돼. 육이 육 본명성이 가면 안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육 옆에 반대 방향에 1이 있었어요. 내가 육인데 육을 향해서 가면 육 방향으로 가면 그걸 본명살이라 하고요. 그래서 나쁜 살입니다. 그래서 나쁜 살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정동방위에는 육백금성과 일백수성이 못 간다. 그 다음에 정남방위에는 삼과 사가 못 간다. 삼이 아까 있었죠. 남쪽에. 그치? 정북방위는 사가 있었으니까 사가 못 가고 삼병목성이 못 간다. 그렇게 쓰고 정서방위는 오항살, 앙검살, 팥살이 없으나 일백방위는 병과 고난을 상징하는 방위도 되니 취기방위로 추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썼죠. 그지? 그니까 예. 요거죠. 제가 준비한 걸 거의 다 해버려. 그지? 약간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했어. 그죠? 너무 빨리 했으니까 쉬는 시간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들리시다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 그죠? 20분을 추가로 강의를 좀 해야죠. 그죠? 그러면 제일 앞으로 가서 내동품 말고 제일 앞으로 가서 요걸 한 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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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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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법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 그분이 곤궁에 왔으면 엄마의 질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엄마의 문제니까 곤궁에 있을 때 오셨다면 아버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내정법에서. 저희들이 명절때나 가서 삼형제가 있는데 가서 포국을 하면 아버지 건궁이 감국으로 간다든지 곤궁으로 간다든지 핵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사명제가 이렇게 바꿔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부모에 대한 질병을 어떻게 질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한 상황을 놓고 보신 거고 내정법은 어떤 게 조건이 붙냐 하면 찾아와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 찾아온 때의 일반으로만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시려면 여기에는 소개가 안 돼 있지만 평생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생 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생 운을 볼 수 있는 방법에서 어머니 궁인 곤궁이나 아버지 궁인 건궁이 만약에 그분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면 분명히 아버지라면 사명제의 곤궁이 문제가 있게 보여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문제가 있으면 사명제의 곤궁에 어떠한 형태든 문제가 되어 있도록 나올 겁니다. 그 평생관에서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건 장자의 것으로 본 건지 막내 걸로 본 건지 그런 걸 다 보셔야 됩니다. 세 사람 걸 다 보셔도 분명히 부친궁 즉 건국에 고 시기에 고 시기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되어 있다고 나올 겁니다. 보니 아마 평생만을 쭉 보시다 보면 알 겁니다. 또 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아까 남녀 구분 없이 10에서 2급 간다고 했는데. 네. 그 다른. 네. 저 풍수에서도 그 비성반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는 뭐 연자백 이런 걸 할 때. 네. 그러면 뭐 남자는 10일에서 뭐 빼고 그렇게 하는데. 네. 여기는 남녀 구분 없이 무조건. 남녀 구분 없습니다. 구성학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면 너무 동질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학은. 뭐 명리학에서도. 네. 남자는 뭐 순회하고 여자는.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 안 된다면. 네. 조금 더. 그렇죠. 허물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구성학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본명성은 똑같이. 이제 10에서 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이해를 좀. 구성학은 어찌 보면 상당히 쉽죠. 지금부터 봤을 때 쉽잖아요. 쉬운 대신 구성학은 운세만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레이드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등급. 그지? 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냐. 이런 것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이런 거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냐는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부부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사람이냐. 돈을 못 벌 사람이냐. 부동산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못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냐. 사업하면 망하는 사람이냐. 여기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레이드만 없지 어떤 등급. 그런데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무슨 엄청난 큰 사업을 하느냐. 작은 사업을 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이것까지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조금 구성학의 한 분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된다.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구성학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나이가 같으면 운세가 같은데 그렇습니까? 라고 봤습니다. 문제를 항상 봤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뭐라고 대답하냐.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이제. 뭐 반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이제 우리가 보면 구성학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 하면 연도를 가장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 연명성이 본명성이니까.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 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동일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자, 결혼을 할 때 대체로 비슷한 연도에 결혼하지 않나요? 예의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똑같은 연도는 아니래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게 되죠. 20살 이전에 결혼을 있긴 있지. 그렇지? 그렇지만 비슷하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학은 어떤 거냐면 한 어떤 패턴을 읽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세부적으로 이렇게 비교질 수 있는 남과 다르다는 거는 뭐냐 하면 자기의 평생만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기의 평생만은 뭐냐 하면 자기의 사지 팔자를 가지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보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운세반은 올해는 부자화성은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십시오. 나중에 여기에 분명히 운세반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칠적이나 팔백이나 이흑이신 분이 올해 그렇죠? 뭔가를 벌리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시작하거나 타면 반드시 타격을 받습니다. 이거를 빅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한번 화가 나면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살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또 하나 구성화는 어떤 학문적인 근거는 약간 미비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워낙 간단해서 그런데 보시면 좀 간단하게 잘 맞는 거 아시나요? 간단하게 잘 맞는 거 아세요? 왜? 간단하면 뭐가 나와? 예스과 노과가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뭘 찾는 거잖아요. 예스 노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쭉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끝을 냈건데요. 손공이고 손공 사업거래 교제결혼 여행 해외 관련 그리고 진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 밑에서 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는 여기 있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술 해가 같이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 있는 판에다가 했는데 자 우선 여기서부터 보면 시간으로 보면 자시고요. 그렇죠? 시간으로 보면 자시고 월로 보면 자월이에요. 그렇죠? 그럼 춥죠? 일단 춥죠? 추우면 뭘 해야 돼요? 추우면 자 우선 겨울이잖아. 겨울이면 행동을 행동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적게 하니까 뭐해요? 적게 하는 대신 아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가 놀면 정신은 살아야지. 이게 바로 계획 사색 철학하는 거죠.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올해 내가 콩을 심었는데 올해 콩값이 박살났으니 내년에는 딴 걸 심어야지. 이게 계획 사색이죠. 이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밤이잖아. 또 월로 보면 밤이잖아요. 밤은 뭐해요? 꾸기잖아요. 요거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통 물량 보는 거죠. 자 주변이 다 막히고 겨울이면 춥고 배고프고 그거잖아. 이거잖아. 그다음에 밤에 뭐가 들어가요? 호둑이 들잖아.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지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감자는 무슨 여기 강국이라고 썼네. 강국은 무슨 국? 엉덩이 엉덩이 감자가 아니라 구덩이 감자입니다. 이 감자가 구덩이 그럼 구덩이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보이겠지. 그럼 물이 잔뜩 고인 곳을 그런 길을 걸어가면 힘들습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다음에 섹스라는 게 어떻죠? 자 얼마만한 에너지를 갖죠? 섹스 한 번에? 새끼랑 비슷해요. 새끼 그죠? 그게 힘든 거예요. 신분 요동이야. 힘든 거예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축이잖아요. 축과 일이잖아요.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시겠는데 상속 증여가 나오죠. 그죠? 상속 증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변화 전업 전직이 나오는데 축원은 끝 달 그지? 인은 시작 달 그러면 전대가 끝나고 후대가 시작하는 거 그러면 전대인 아버지가 가시고 후대인 내가 살아가니까 뭘 줘야 돼? 아버지가 남는 거 그치? 근데 그걸 주는 건 뭘로 줘? 현금으로 줘요? 부동산으로 줘요? 부동산으로 주는 거지. 그래서 상속 증여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저축 통장은 무슨 뜻이냐? 산이라고 보면 산을 이렇게 보면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계단식으로 저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통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 묘가 묘가 희망 발전 개업 성질 이건 알잖아. 묘라는 글자는 딱 보시면 묘라는 글자는 12지지 중에서 유일하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둘로 되어 있잖아. 그죠? 둘로 되어 있어서 저기다가 나무목자를 앞에다 붙이면 버드나무 유자가 되고 가운데다 정을 하나 탁 찍으면 알란자가 되고 그죠? 뭐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유자는 버드나무는 길가에 늘어진 버드나무는 뭐라 그래? 노류 장화 그러죠? 길가에 늘어진 버드나무가 노류야 장화는 무슨 말이에요? 꺾을장자 꽃자 무슨 말이야? 길가에 늘어진 버드나무처럼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꽃이 노류 장화의 뜻입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야? 실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 새로운 봄이 돼서 막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새로운 세상과 접촉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새롭고 희망이고 발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돈 버는 사람 있나요? 개업했다고 개업한 달에 돈 버는 안 버잖아 그거 다음에 들잖아 여기서 그죠? 그게 올라갈 때 시끄러워야 안 시끄러워야? 시끄럽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죠. 그래서 여기는 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월상월 그치? 가장 우리 아침 시간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일 가장 많이 할 때 그치? 이때가 가장 많이 하죠? 일 이때 가면 점심 먹고 늘어지고 이때부터는 지울지 쉬고 그죠? 이때 가면 체면을 준비하고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일도 많이 하고 가장 좋은 궁이고 일본에서는 여기를 가장 좋은 궁으로 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리궁인데 떠난 이별이 제일 먼저 나왔죠? 재판 공부 왜 그럴까? 자에서 생긴 거지 우리가 자에서 뭐가 생겼어? 자에서 뭐래요? 정자 난자 결합해서 새 생명이 탄생했고 여기서는 뭐 할까? 여기서는 그 사람이 커서 여기서 생긴 사람이 커서 여기서 다시 꽃을 피우죠. 그렇지? 꽃이 피우니까 아름답잖아요. 화가 꽃이죠. 그건 없잖아요. 화가 꽃이잖아요. 화가 반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래? 자신이 다시 수정을 해서 애를 나면서 자신은 뭐야? 떠나는 거지. 애를 떠날 수도 있고 이렇게 떠나면 이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환하게 밝으면 지나온 족족이 보인다고 보인다. 그런데 지나왔는데 사람이 좋은 일만 하고 살았을까요? 만약에 나쁜 일만 하고 살았어. 그게 다 보이면 떠나야지. 그렇지? 아니 우리 남편이 나한테만 착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애까지 있어 다른 여자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지. 그런데 그냥 떠나? 재판해야지. 그렇지?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런 걸 하는 게 뭐야? 그런 걸 하는 게 공부예요.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 중에 제일 잘하는 변호사가 누구예요? 유태인 변호사예요. 그렇죠?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은가요? 좋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아까 내가 그랬죠. 대화가 되고 여기서 수정이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는 키워야 되잖아. 그렇지? 열매를 맺은 걸 여기서 수정된 걸 키워야 되는데 누구처럼 키워요? 비려주고 김 맺어주고 이런 게 다 여기서 알려지죠. 그렇죠? 김은 남자가 잘 맺아요? 여자가 잘 맺아요? 여자가 잘... 어떻게 아세요? 여자도 얼마 안 드셨는데? 남자는 김을 매면요 도망을 일합니다. 저는 엄마가 김 매라고 하면 한 고랑 매다가 내과에서 목욕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네 발이 김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백가로 여기서 수학이 되고 아까 얘기대로 수학했으니까 먹고 놀고 즐기다가 그죠? 딱 여기 갔어. 근데 실제 여기가 뭐냐면 역소 수학을 했는데요. 실제 수학은 여기서 일로 수학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다 익었어요. 근데 역시 실제로 거둬드는 건 여기서 합니다. 수론에 수론에 진짜 힘들게 일하죠. 타작하고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합니다. 저 요새 시골 가서 일했는데요. 아직도 저 콩하고 팥하고 남았어요. 진짜로. 내주에 가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밑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냐면 수학을 해서 자 종자를 보관하죠. 종자 보관하는데 고급을 쓰나요? 저국을 쓰나요? 고급을 보관해요. 고급이잖아요. 고급. 고급이니까 밑사람이. 그죠? 우리 핫자가 여기서 핫자에 하나 보면 핫자 앞에다가 남은 핫자를 붙이면 뭐예요? C종자 핫자. 그지? 핵폭탄이죠. 핵폭탄이 왜? 왜 핵폭탄이 무서워요? 종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일시에 터트리니까 무서운 거죠. 그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터트리는 힘이 무서운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우라늄 235하고 우라늄 238하고 그죠? 우라늄 238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나? 몇 년 화학 시간에 잘 보건 확실히 헷갈려. 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플루토늄으로 바뀐 다음에 그것이 원자탄의 재료가 되고요. 하나는 그냥도 재료가 됩니다. 남한에서 우라늄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북한에서는요? 나죠. 북한은 지하전에 보고 옵니다. 북한은 우라늄도 많이 나고요. 또 뭐 저 히토류인가? 아마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교류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누구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았죠. 이것이 이제 구성하기에 어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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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